아 이상형 참는 거라면서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진짜 너 구하러 왔어 형이? 누구예요? 상민이 형이야 상민이 형 왜 이렇게 무섭냐? 왜 이렇게 무섭냐? 저게 무섭다니까 너 어디까지 갔어?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? 여기까지 형 진짜 오늘 초면인 건 알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진짜로 무서워요 야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나도 아 야 에이씨 갑자기 뭐가 뒤에 지나가는 것 같아 전화 받으라는 거잖아 전화를 받아야 돼 일단 받아 전화를 받아 봐 일단 전화를 받아 봐 일단 왜 이상민이 형이 말을 해 가만있어 어디서 전화를 받아 봐 여보세요? 옆에 있는 항아리 안에서 힌트가 적힌 꼭지를 꺼내 아 항아리에 뭐 있을 거잖아요 진짜 다 안다니까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이런 거 형 있잖아 진짜로 내가 놀라운 적 목 쉬는구나. 목이 쉬네. 괜히 왔네. 아 이거 있을 줄 알았어.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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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. 돌아본 길이 어디야? 진짜 사람도 아니다. 여기는 여기는. 디엘 스튜디오. 아이씨. 저기 가만히 있는 게 진짜. 나 진짜 매일 누릅니다. 나 다 찾아내입니다. 뭐라고 써있어? 자기 노래 한 1절 끝까지 부르면 그녀의 위치를 안내해드리고. 아 오케이. 내 몸에 뭐가 있는데. 마이크 체크 원 투 마이네. 아 이거 1절 랩도 까먹었는데.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. 이 노래엔 사치 좀 부렸어. 몸 안에 겸손은 죽였어. We party like a back to no pain. I don't remember.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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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살찌 좀 누렸어. 몸 안에 겸손은 죽여 ours어. 깜짝이야! 깜짝이야! 깜voca!! towels이 sweetheart told me about...